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매물 감소와 수요보다 부족한 공급, 수도권 규제 강화와 단기 매매 중과세, 투기 세력 유입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에 청주에 분양 예정이었던 4개 업체가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올해 분양 물량이 기대만큼 많지 않을 거란 전망도 집값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세종시는 5월 이후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4월 이후 계속 가락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청주와 세종시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상대적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이 저렴했던 세종시로 청주 인구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청주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2015년도에는 청주에서 세종시로 순유출된 인구가 6,268명이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전세 이주나 세종시 청약시장 변화 등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인구 이동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청주의 집값 안정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